와 믿고 듣는 가창력, 사회사생 매력도 마마무 꾸밈없고 솔직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거기 서시면 되고요 아 오늘 너무 멋있어요 왼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솔라 씨, 문별 씨, 헤인 아사 씨 오늘 정말 아니 대세 그룹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고 정말 저희는 예전부터 그래도 좀 인연이 또 있었습니다 많이 뵙었을 거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그죠? 아니 대기 조금 많은데 엄청 과장해서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정말 오늘도 매력 폭발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오늘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드에 저희 마마무가 초대돼서 너무너무 영감스러운 날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마마무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땐요 안심은요 그냥 forever 영원할 거 아니에요 영원해요 네 오늘 진짜 무대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진짜 나나나 네 아유 정말 좋아합니다 네 아유 멋있어요 아유 최고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